배추, 시래기, 배추걱질 삶아서 놓은게 있어서 배추, 시래기, 된장 짜글이 할거에요 이렇게 손으로 짭은거 집어서 한줌 이거 맛있어요 열모보다 무청보다 맛있어요 이렇게 두줌 할게요 썰어갖고 거기 들어가는거 이제 이렇게 돼지고기 집에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멸치 중멸치 이런거 넣어서 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게 돼지고기가 있어서 돼지고기 넣어보고 양파, 청양고추 그리고 된장은 일단 2스푼정도 들어갈거구요 준비해 볼게요 양파를 두껍게 쓰지 마시고 양파, 청양고추도 자 배추, 우거지 먹기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양파, 청양고추, 양파, 양파, 고추가 있길래 한 두개 무향냐냐고 썰어 넣을게요 배추는 버릴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배춧품 비싼데 김치 하시고 남은 곱고떡이 버리지마시고 이렇게 해서 짜글이 하면 돼요 된장 넣고 버물 버물 했어요 농사지신 분들이 갖다 주는게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다 먹었는데 이제 한꺼번에 된장 넣고 양념을 쪼물쪼물 했다가 육수 넣고 하는거에요 이제 한번 양념 다 여기다가 한꺼번에 재료 넣었어요 양념 한번 해볼게요 마늘 크게 1스푼 된장 밥 숟가락으로 이게 3스푼 정도 되요 된장 간을 거의 된장으로 하고 조선간장 1스푼만 넣을게요 조선간장이 들어가면 또 감칠맛이 나니까 국간장 파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하나 맞나요? 이제 좀 이따 간 봐서 조금 더 추가할게요 고춧가루 2스푼 다시당 조금만 넣을게요 안 넣으셔도 돼요 티를 신고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주물주물 이렇게 묻혀줄게요 간이 좀 되게 고기도 같이 돼지고기 이거 앞다리살이에요 기름 없는 부분으로 기름이 있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 있으면 삼겹살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식용유 한 숟갈 넣어야 돼요 식용유 넣는걸 잊어버렸어요 식용유 한숟간도 넣을게요 이렇게 손에다가 따라서 넣을게요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가을엔 진짜 먹을게 너무 많다 버릴거 하나도 없고요 다 먹을거에요 우리 먹을거 둘이 나는거 다 먹을거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쉬워요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다가 간 된 뒤에 육수 넣고 끓일거에요 자 이제 자 이제 어느 정도 간 돼서 육수 좀 끓여놨었어요 이거 멸치 육수는 다 찌개 끓이고 뭐 할 때 쓰니까 항상 집에다 끓여놓으시면 좋아요 요게 자작자작 이 물이 요정도로 해서 끓여서 좀 꼭 끓여야 맛있으니까 국물이 조금 자작자작 네 국물이 또 끓고 나면 끓이더라구요 국물이 또 끓고 나면 끓이더라구요 이게 끓여서 조금 그래도 넉넉해 자작물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끓었을때 간 보고 부족한거는 새우젓으로 할게요 지금 센 불에서 10분정도 끓여서 간을 보니까 약간 싱거워요 자작자작작 요럴때 새우젓 한 반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더 간질맛이 나요 원래 새우젓 내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여기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새우젓 넣으면 궁합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중약불로 한 10분정도 짜글짜글 끓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된것 같아요 이제 다 된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것 같아요 오우 간 딱 맞아 맛있어 끓이면 안되네 먹은가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감사합니다 뜬 어떠시나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거지 많이 나거든요 열무로 하셔도 되고 무청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끓여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